이게 멜로블록스 자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배 만들기를 도전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징어 게임 자 저희 멤버들끼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주제로 배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배를 공개하고 한번 출항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일 멀리 출항한 배에게는 456억은 못 주지만 치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첫 번째 배 댕댕이 댕댕이는 어떤 배를 만들었을까 이건가요? 네 이 배입니다 이 빨간배 누가 봐도 사과인데? 오징어 게임은 사과라면 뭔 생각이지? 사과가 아니라고요? 여기로 정면으로 와보세요 헬리콥터가 있네 여기 오ņ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세모다 세모 맞아 세모 한번 타볼까? 어떻게 타지 근데? 오징어 게임에 첫 번째 참가하는 배 세모배 슈랑 오오오! 가자 세모 세모 시작한부터 머리가 벗겨졌는데? 뭐야 뭐야 어? 빠지면서 시작하는데? 어 뭐야 세모야 왜 그래 세모야 세모야 괜찮은 거 맞아? 세모 이상한데요? 어휴 어휴 어어? 자 옆에 보시면은 단계가 있어요 그쵸? 네 지금 척보즈 단계입니다 어머어머 이 정도에 세모는 불하지 않습니다 야 세모는 단단한데? 동그랗네 가볍게 통과 우와 꽃 스테이지다 꽃이 있고 이거 아래는 돌이 있네 꽤 많이 가는데 꽤 많이 간다 저희 세모가 약간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스스로 돌아주거든요 여기 아래 구멍 났는데요 세모? 아 잠시 통풍 깜쳐가지고 아 환기시키고 있는 거구나 야 이거 얼마 못 가겠다 하하하하하하하 얼마 못 가다니 지금 얼마나 많이 왔는데 어 3단계 어 피자 피자랑 바이러스 바이러스 저희 세모는 바이러스에 굴하지 않아요 어 저 옛날 고전 게임에 있었던 보스 같은 거다 어 어 미사일 발사하는데? 어 뭐 안돼 세모 견뎌 어 세모 견디라 어 세모 견디라? 어 내 쪽이 이상한데? 잠깐만 왜 이쪽만 때려 안돼 어어 내가 서서히 어 뱅뱅이 의자 없어졌어 영화관인데 주 Finland 조망간이겠구만 만 귀여운 그대 오 Idaho 내가 죽네 나 죽어 아 여기 기록에 나옵니다. 영화관까지 갔어요. 영화관 메모. 자 그다음에 김ing cortar chu Han은 금리아님 거 봅시다. 아 저건 배가 엄청나니까 같이 본 게 좋아요. 그게 뭐야. 올라가 보세요. 근데 인경외신님만 아래 있으세요 나머지도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. 근데 제동한데, 제동한데 이게 뭐죠? 위에서 보이나요? 네 제발 그만해! 아! 무서워! 일어나가 다 죽어! 아 이거 침대네, 침대 단상 그쵸? 정말 제동한데 정말 대충 지으셨다 아이! 무슨 소리세요? 이게 오징어 끌이랑 뭔 상관이야? 상관 있죠 자 앉으세요 가자 추랑 추랑 출발했습니다 벌써 안 들리는데요? 야! 첫 단계부터 이게 뭐야? 위에서 안 들었다 죽어 그 다음에는 요르르 꺼 보겠습니다 이거 요르르 꺼야 이게? 탁에 여러분 이거 오징어 게임에 네모네요 네모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네모베입니다 네모베 제발 그만해요 뒤에 터보를 달았는데 얘가? 어 그러네 여러분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네모베다 보니까 워낙 좋나보네 기동성이 뱅글뱅글이? 근데 왜 이렇게 돌아요? 모르겠어요 왜 이래? 모른가인가요? 야 이게 뭐야 앞으로 가지도 못해 얘는 저거야 얘 하아아악 앞으로 갈수없는 배인가 봐 앞으로 앞으로 여기서 여기서 터보 컨트롤을 요구하는 배구나 오 그래네 뱅글뱅글 돌아 이러다가 다죽어 앞으로 가 좀 이게 진짜 목 desperd 게임인가 긴 기라 오오오 옿 오! 이거 아니었네! 이게 이거 아니네! 이게 뭐야! 날아가면 되겠다 그대로! 그 조절 잘하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! 조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? 제가! 제가! 내가! 야! 이거 뭐야! 내 몸에 그냥 패스하는데? 뭐야! 날아가!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? 날아가는 거? 이건 배가 아니라 비행기잖아! 그러니까! 이게 뭐야! 이게 어떻게 배예요! 비행기지! 한 번에 영화관 돌파! 마지막 단계인가? 여기가? 그런 거 같은데? 어쩌다보니 마지막 단계라 보게 됐는데? 어? 뭐? 저기 보물! 보물! 보물 있어! 보물솜이야! 이게 뭐야! 아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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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내려! 오? 보물이다! 오? 보물이다! 이거 이렇게? 깼어! 보물이다! 우와! 오호! 야! 이 비행기가 사기네! 어! 이거 그거다! 오! 신뢰잡기! 야! 진짜 잘 만들었다! 우와! 잘 만들었다! 뭐야? 무궁화꽃이 피어습니다! 우리 무궁화꽃이 피어습니다! 하면서 배 타면 되겠다! 우와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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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설레할래요? 좋다! 좋다! 와!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? 생각보다? 의자 좀 놔드리겠습니다! 의자가 어디 있지? 오! 이야! 잘 만들었잖아! 의자 한 자리에 다 앉을 수 있어요! 걱정하지 마세요! 어? 그러네? 뭐? 그러네? 미아랑 같이 겹쳐 앉았어! 그러면! 좀 징그러워! 겹쳐 앉죠? 안 앉아 지는데? 야! 징그러워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! 추랑! 추랑! 나갑니다! 와! 된다! 자! 오케이! 조종해주세요! 어! 토브 달았다!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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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! 오케이! 이거 끝까지 갈려놔? 입에는? 일부러 막 부딪히는 느낌인데? 일부러 막 부딪히는데? 이런 거 어딨어! 이거 사기야! 이거 부품 먹기 게임인데? 나 거의 마지막까지 갔었단 말이야 혼자 있을 때! 거짓말 치지 마라! 하하하하하하하 이러려! 와 다 부딪히는데 일부러? 아니 왜! 아니 이거 내리세요! 김희 언니! 하하하하 내리래? 청소 잘 하시네! 오! 볼리공이다! 오! 일부러 부딪히지 말라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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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달아 피 달아!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, 어? 야, 이거? 어어? 잊지 말라고요! 아, 저거 넘어뜨려! 저거 넘어뜨려, 넘어뜨려. 오케이. 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, 나 머리 벗겨졌어! 아, 야, 단미형 머리 벗겨졌어! 나 뽀뽕이 됐어! 빡빡이! 아, 나도 빡빡이 됐어! 오오! 연필이다, 연필! 안 돼! 아, 저거, 저거! 오오오오! 오케이, 이 배의 운명이 여기까지. 자, 내 배는 영희입니다, 영희. 그 인형. 오오오오! 영희, 나와라. 자, 영희입니다. 제가 지었고요. 진짜 오래 걸렸어. 자, 꼭대기로 올라가 주세요. 그래야 출항할 수 있으니까. 자, 자, 이제 출항하자고! 우와, 잘 만지네요. 무궁화 꽃이 삐었습니다, 배. 영희, 배!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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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튼튼해 보인다. 배, 진짜 튼튼할 거야. 여러 교부를 지었거든. 하하하하하 잠깐, 레디, 레디. 레디. 오, 됐다, 출항했다! 오, 뜯어! 안 돼! 하하하하! 안 돼! 영희! 영희야! 조종 좀 해주세요, 조종 좀. 랜셜, 영희! 그렌저령이 잘하네. 솔직히 누가 하는 거지? 정말이야. 영희 애기가 바르네. 하하... 바로 180도로... 하하하하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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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, 어... 이러지 마! 물이 다 죽어! 하하하하 와, 영희 머리 벗겨진다. 아, 영희야! 하하... 하하하하... 영희 배가 제일 안 좋네. 명희 배 별로 안 좋다 내 배가 제일 좋네 뭐야 이거 어쨌든 오지오 게임 주제로 배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